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학 강의하고 있는 박수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2019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향력평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직은 우리가 이제 수능으로 가는 관문이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시험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학습 목표를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제 해설 강의를 갖다 올릴 건데 일단은 보시면 여러분도 이제 1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번부터 이제 개정지구학이라고 지금 쓴 거는 이제 초반이라서 그렇게 쓴 거고요. 앞으로 내년쯤 되면 이제 개정지구학이 아니라 이제 지구학 1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겠죠. 자, 봅시다. 1번은 이제 직권의 변동에서 나오는 단원인데요. 이게 사실 약간 상징적인 단원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풀룡구조론이 지금 이 교과 과정이 새로 들어간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거든요. 예전과 다르게. 그래서 이제 가나다는 어느 지역에서 풀룸에 의해서 화산섬이 형성되는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풀룸에 의해서 화산섬이 만들어지는 이거 10점이죠. 10점.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건데 한번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건 어떻게 푸는지. 자, 기억부터 볼게요. 가위 풀룸은 뜨거운 풀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풀룸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여러분들. 뜨거운 풀룸하고요. 뜨거운 풀룸. 그리고 차가운 풀룸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차가운 풀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뜨거운 풀룸은 뜨겁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차가운 풀룸은 판의 섭입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인데 풀룸 상승류. 그러니까 뜨거운 풀룸이니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죠? 뜨거워지면 상대적으로 가벼워지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액상들이. 그러니까 마그마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열점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순서를 한번 잡아보자고. 순서 없이 나타내고 하니까 처음에 올라와야 되겠죠. 가가 맨 처음이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암석권에서 뚫고 올라가서 화산섬을 여러 개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 다 나요. 그러면은 화산섬이 왜 이렇게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같이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화산섬이 왜 이렇게 만들어지냐면 암석권이 위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암석권은 판이라고 부르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지? 판이야. 판 플레이트. 판택이죠. 이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열점은. 열점은 어떻게 돼요? 고정되어 있는 지점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화산섬이 만들어졌어. 그러면은 화산폭발이 뭐 계속적으로 일어나진 않거든. 일어났다, 잠깐 쉬었다, 일어났다, 잠깐 쉬었다 이래요. 그러면 일어난 다음에 얘가 어떻게 돼요? 판이 이동해버리는 거야. 판이 이동을 해버리면 처음에 만들어진 화산섬이 여기 있었잖아. 그럼 판이 이쪽으로 이동했다고 쳐봐. 그럼 이 화산섬이 어디로 가겠어? 따라서 이쪽으로 가겠죠. 그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화산섬이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한 걸 갖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의 이동 방향을 얘기해라. 그러면은 화산섬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걸 갖다 보고 아 얘네들은 판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역 보시면 가의 플룸은 뜨거운 플룸이다. 그렇죠. 뜨거운 플룸이 위로 올라오는 거고 니은 보시면 화산섬 A가 속한 판의 이동 방향은 동그라미 니은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그라미 기역 방향으로 얘네들이 나온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예요. 판이 이렇게 있으면 화산 분출이 나와서 화산섬 딱 만들었어. 그럼 판이 이동을 해가지고 화산섬이 이동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보시면 화산섬의 형성 과정은 가, 나, 다가 아니라 가, 다, 나 순서다. 여러분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자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률이 84%로 상당히 높고요.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문제 보시면 여러분 두 번째 정답률 68% 나왔네요. 가는 어느 판의 경계를 나타낸 거고 나는 깊이에 따른 지하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용인 곡선을 마그마 생성 과정 A, B와 함께 나타낸 거래요. 자 봅시다. 가를 보시면 여러분들 해양판이 양쪽으로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그마가 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발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발산형 경계죠. 해령을 나타낸 거에요. 알겠죠? 해령. 얘는 발산형 경계다. 그래서 우리가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하는 게 나온단 말이죠. 지금 보시면 나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지하의 온도 분포 곡선이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치? 지하의 온도 분포 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하의 온도 분포 곡선이 나와 있고 그리고 A과정, B과정 나와 있고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면 또 뭐도 나와 있냐면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형 곡선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특징을 잘 보셔야 돼요. 원래는 여러분들 이렇게 지온 분포 곡선이나 물이 포함되지 않은 맨틀의 용형 곡선을 보시면 어떻게 됐냐면 깊이에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용형 온도 곡선도 높아져요. 근데 물이 포함되어 버리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 더 낮은 온도에서도 얘가 그러니까 압력이 높아지면 낮은 온도에서 얘네들이 녹는 걸 갖다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물이 포함된다는 건 여러분들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물이 포함됐다. 이거는 함수광물이 들어갔다는 뜻이야. 알겠지? 함수광물 함수광물 자 뜻 한번 해석해 볼게. 함수 뭐야? 물을 포함한 광물이다. 요런 아이들이 들어가서 얘네들이 어떻게 된 거야? 더 압력이 높아졌을 때 온도가 낮아져도 녹을 수가 있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물이 포함되지 않는 맨틀의 용형 곡선인데 A 과정하고 B 과정을 보시면 A는 여러분들 뭐만 바뀌냐면 깊이가 안 바뀌고 온도만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깊이가 바뀌어요. 이건 압력이 감소한다는 뜻이야 얘들아. 그래서 이거는 온도 상승이고요. 온도 상승 요거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압력 감소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하고 B 두 개의 과정을 나타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좀 편해요. 특히 이제 발사량 경계인 해령에서는요. 마그마가 어떤 종류의 마그마가 나오냐면 얘네들은 현모암질 마그마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현모암질 요건 배경 지식이에요. 여러분들 현모암질 마그마 내용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혹시 몰랐어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현모암질 마그마가 나오고 현모암질 마그마는 여러분들 화강암 용형 곡선이잖아. 요거 말고 어디만 만나야 되겠어? 얘 멘틀 용형 곡선하고 만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요거하고 요거 중에 저거에 해당하는 게 누구냐? 라고 물으면 멘틀이 상승을 하면서 압력 감소가 일어나고 용형 곡선을 멘틀 용형 곡선하고 만나는 이 지점을 찾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B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기억 볼게요. 가는 멘틀 대류의 하강 부위다. 아닙니다. 멘틀 대류의 상승 부위죠. 상승 부위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판이 발산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멘틀 대류 상승 부위. 오케이. 자 니은 봐봐. 가의 마그마는 나의 B과정으로 생성될 수 있다. 이렇게 놔 있죠? 그쵸?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잖아. 압력 감소에 의해서 얘네들이 상승류가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디귿 봐봐. 동일한 깊이에서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형점은 물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보다 높다. 이렇게 놨는데 자 동일한 깊이에서 막 깊이 아무 데나 잡아보죠. 막 이런 데 잡아볼게요. 동일한 깊이. 오케이. 잡았어? 뭐라고 물어봤냐면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형점. 자 이게 물이 포함된 거죠. 멘틀의 용형점 여기네요. 그죠?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형점. 여기네요. 높다. 틀렸네요. 그죠? 온도니까 이게. 온도 여기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보시면 아 얘가 더 온도가 높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화성암 관련된 내용들인데 여러분들 판의 경계와 더불어서 공부하실 때 어떤 종류의 마그마가 나오는지 그 마그마가 발생되는 과정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이 문제는 금방 정복이 가능합니다.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게 만약에 수능 시험에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정답률이 상당히 높아요. 80% 이상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학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전체적으로 공부가 다 안 돼 있어서 학생들이 정답률이 낮은 편인데 실제로는 정답률이 되게 높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학생들이 정답률이 낮은 편입니다.